밑변 약 70cm, 높이 약 35cm로 자른 삼각형 모양의 원단.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품질을 완성하는 노하우. 오랜 수작업의 경험 안엔 더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넥타이의 형태를 잡아주는 심. 에드소 크로네는 고객의 신장과 목둘레에 따라 길이와 폭을 달리해 넥타이를 만든다. 바느질 방법도 특별하다. 한 줄의 실만을 사용하는데 바느질 간격은 0.8cm에서 1cm로 여유있게 유지해야 한다. 간격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메었을 때 넥타이의 천이 울어 목을 불편하게 만든다. 한 시간여의 작업 끝에 완성된 넥타이는 신축성이라는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에드소 크로네는 추구하는 좋은 넥타이의 또 다른 조건. 바로 부피감이다. 다림질 과정을 생략해 자연스럽고도 풍성한 멋을 살리는 것이다. 완성된 넥타이는 하나하나 손으로 포장한다. 올해 들어 포장 방법에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 회사의 역사와 사장의 얼굴이 담긴 카드를 함께 넣는 것이다. 슈투키 사장은 현재 에드소 크로넨을 대표하는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래만 해도 50회 이상 독일내 유명 잡지에 얼굴을 날렸다. 회사의 역사와 사장은 현재 에드소 크로넨을 대표하는 광고 모델로 하는 사장이 광고 전면에 나선 이유. 그동안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해 마케팅을 가볍게 여겨온 탓에 인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슈투키 사장은 역사 깊은 회사를 이끄는 젊은 청년의 이미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디자인에도 변화를 시도했다. 전통적인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멋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통적인 글자의 현대적인 감각을 받았다. 감사합니다.